컴온 저희 파트너가 이미 지쳤습니다. 클라스입니다. 체력의 안배가 필요한 클라스 그래도 하루에 6시간 지쳤대는데 차가운 시간을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잊지 않습니다. 너무 잊지 않습니다. 두번째 페어리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Can you play a 3 game?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원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이 있다면 same age so oh great really how or 61 same thing same thing same thing 그러면 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You are the half Korean now 넌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주님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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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위로 출력을 시작합니다. 태현은 nomột 고춧가루 고춧가루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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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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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춧가루 한번만은 넌 3 약불로 3 1 4 5 4 2 2 2 3